자 이번 도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장비 인터넷 접속을 위한 인터넷 뭘로 접속하냐 이거지 자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자 보여줍니다. 자 왓은 여기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니까 무언은 자 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O형식이에요. 여기는 목적격 보호라고 여기는지 그러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장치를 영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지를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뭐 할 때? 인터넷에 연결할 때 2014년과 2016년에 자 more than, 뭐뭐 이상 a third 하면은 3분의 2를 뜻하는 거예요.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3분의 1 이상은 자 여기입니다. 목적어가 스마트폰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consider 일단 고려하다가 아니라 여기다예요. 여기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위해 2016년에 자 똑같은 해에 스마트폰은 그 랩탑, 노트북, 컴퓨터를 따라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장치로서 2014년에는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리스트하면 가장 적게 비 라이클리 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적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태블렛을 태블릿 갤럭시 태블릿 이런 거 있죠. 가장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대조적으로 그들은 The least likely to consider 가장 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데스크탑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 인터넷 접속을 위한 2016년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 어떤 데스크탑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는 거야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선택한 영국 사용자들의 비율은 increase가 아니라 decrease죠. 감소하였습니다. By how? 절반만큼 2014년으로부터 2016년으로 1,2m 2,3m